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통 중국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 오늘 러시아 얘기 좀 나누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EU가 러시아를 이른바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선 이 스위프트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논의하시죠. 네. 아마 많은 방송에서 이미 다뤄졌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면 일단 스위프트라는 것은 글로벌 은행 간의 전신,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통신의 표준 코드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자기 은행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금전거래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코드를 코드 번호별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지금 스위프트 배제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러시아 은행이 거기서 자기의 코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원래는 각 집마다 앞에 자기 집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을 보낼 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프트는 73년에 만들어졌고요. 본사가 유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전 세계 만 천 개 은행들이 지금 가입돼 있고요. 국가로는 200개 넘는 국가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제되는 통화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결제되는 통화를 보면 달러가 지금 40.5%고요. 유로화가 지금 36.7% 그리고 파운드가 5.9% 그리고 위안화가 2.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통화가 국제화 통화는 아니냐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퇴출의 정확한 수위는 봐야겠지만 물론 유럽도 물론 타격을 좀 받겠지만 러시아가 받을 타격이 훨씬 커 보이는데요.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국제 무역 거래하는 모두 세계 각 거래처들 있잖아요. 기업들은 바로 이제 달러 결제가 일단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핀란드의 어떤 은행이 러시아 은행하고 거래할 때 지금 스위트 시스템은 못 쓰지만 두 은행이 상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위안화 시스템을 쓰자. 위안화 또 십스라는 국제 무역 정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 아니면 이렇게 원래는 스위트 쓰면 순간 몇 초 만에 넘어가는 거지만 또 우리가 스위트를 안 하고 결제하면 일주일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한 달 걸리든 결제는 되거든요. 그건 시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은 굉장히 크겠죠. 그 사이에 그런데 결제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 은행들하고 세계 다른 나라 은행을 새로 상의를 해야죠. 앞으로는 스위트를 못 쓰니까 우리가 어떤 결제 시스템을 쓸까 그거는 일대일로 다 상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미국이 일단 제재 지금 달러 청산 시스템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 칩 쓰라고 하는데 못 쓰게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하고 달러 결제할 때는 무조건 못 써요. 이제는 그게 중국 은행이라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공사은행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하고 거래할 때 달러 신용장은 이제는 발급을 못한다. 그런데 위아나 신용장은 발급할 수가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 결제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국제무역에서 다른 나라 통화로 결제하든지 다른 나라 시스템을 쓰든지 사실 러시아 자체가 SPFS라고 국제청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은행 수가 너무 적어서 자체 국내 은행들도 지금 가입이 다 못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행편없고요. 그런데 위아나 같은 경우는 SPFS라고 2013년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사실 지금 1,000개 넘는 글로벌 은행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수로 하면 한 90몇 개 국가가 지금 여기에 가입돼 있거든요. 이미 위아나 정상결제 시스템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중국 위아나의 SPFS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달러 결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좀 예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게 가게 되면 확실한 결론은 뭐냐면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어려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국제 질서 이런 국제관계에서 봤을 때는 달러도 계속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미 스웨프트에서 계속 비중이 줄어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을 제재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북한이나 이런 제재 당하는 거 보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계속 준비해왔거든요. 국제청산결제 별도로. 그러면 이게 전 나라에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거죠. 미국이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다 각 지역에서 자기 국제청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사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이미 있거든요. 팁스라고 유럽이. 유럽 국가 간에는 스웨프트를 안 써요. 소액결제는 팁스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스웨프트가 원래 전 세계 하나의 금융핵이 됐는데 사람들이 점점 탈퇴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탈퇴 안 하더라도 두 번째 국제결제 시스템을 준비해 놓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 질서에 있어서 그거는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지만 자체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은 하나의 큰 경제 블록으로서 앞으로 벨도의 자체 국제청산 시스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스웨프트는 사실 유럽이 회원수가 제일 많거든요. 전체가 그렇지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에서 늘 제재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유럽은 경제가 해외에 의존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하고 이런 청산 시스템을 씹스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도 힘들지만 유럽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 물론 미국이 모든 흐름을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타격이 이를테면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약화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 조치는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씹스라고 그랬나요? 여기를 통해서 결제하면 불액을 준다는 거 그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게 또 중국하고 굉장히 실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 GDP가 사실 한국보다도 작거든요. 1.5조 달러 이하지만 중국은 달라요. 위치가. 중국은 G2 국가고요. 일단 17조 달러의 국가고 제조 생산 능력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4.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대국이에요. 미국은 2.4 트릴리언 달러밖에 안 돼요. 생산 능력이. 그러면 중국을 그렇게 대한다는 건 이 세계 생산 공장의 4.2 트릴리언 달러를 제재한다라기 때문에 그거는 전 세계 경제를 그냥 스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상 불가능합니다. 절대 자제하는 공부망에서의 중국의 위치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죠. 우크라이나의 권력을 친 러시아 권력으로 교체하겠다는 건 확실한 의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지금 러시아가 마주 앉기는 앉겠다. 그렇게 속보가 들어오던데 어쨌든 러시아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두 지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독립국으로 인정시키는 게 최저 요구사항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사태가 커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고 국제 모든 국가에서 지금 우크라인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어렵게 이게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국제 질서에는 정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미국은 전쟁에서 하나도 손실을 안 보면서 지금 자기 목적을 이룩한 거죠. 왜냐하면 유럽을 친밀 쪽으로 끓여 이유가 다시 친밀 쪽으로 붙은 거죠. 나토가 이런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러시아하고 전역 가스나 오일 거래하면서 사실 프랑스나 독일은 이게 중간에서 좀 자기는 힘도 키우고 사실 중립이었다가 이번 계기로 해서 스웨프트까지 독려한 거 봐서는 완전히 이제는 미국 쪽에 더 가까워진 상황이고 앞으로 전역 가스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하나도 자기 국가에 손해를 안 주면서 자기 목표를 실현했지만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지금 손해를 받은 거죠. 사실은 가장 큰 희생양이 된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김에 전략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른 게 뭐냐면 러시아는 전술적으로 지금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두 독립국가를 글로벌에 이제는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독립국가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중국은 전략적으로 지금 연날부터 전략적으로 짜왔지만 이번 기회에 이게 국제질서의 큰 변동을 일으키는 국제질서의 하나의 새로운 국제질서 만드는 하나의 입구로서 이게 역할이 되도록 짤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선진적인 무기를 막 공급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하냐거든요. 그 국제질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정학적 국제질서와 공급망의 국제질서와 금융의 국제질서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술보다 전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제질서를 새로 짤 거예요. 거기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러시아 쪽에 그쪽이 좀 변향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리고 있겠죠.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미래 국제질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당사자들은 다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하겠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게 늘 예상대로 가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또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이 어떤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중국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 사태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서 어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국제질서를 새롭게 편입하는 데서 중국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자기 역할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단점은 또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공황에 지금 루브라가 거의 대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스웨프트 배제되면서 전용가스나 오일이 유럽의 수출이 지금 타격받았잖아요.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비용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좀 감당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고 있고 전 국제사회가 지금 우크라인을 도와주고 있고 나토하고 미국이 최신 무기를 우크라인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면 푸틴은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걸 빨리 단판으로 해서 빨리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 경제 타격 입은 거는 상당 부분을 중국 보고 좀 같이 부담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이 실제는 37% 떨어졌는데도 원래 가격을 사달라.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전략적 동맹 관계는 아닌데 전략적 파트너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를 좀 왜냐하면 이번에 올림픽에도 갔잖아요. 푸틴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지금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경제적 비용을 좀 전쟁 비용을 좀 커버해줘.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공개적이 아니라 뒤에서 어떤 그러면 중국은 상당 부분을 더 러시아에서 오일이나 이런 가스를 더 수입해오겠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그건 결국 중국의 러시아 가치 비용을 전쟁을 부담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중국 경제도 사실은 그렇게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 내상이 좀 더 입을 수 있는 이런 연출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누가 뭐래도 러시아가 사실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중국, 러시아를 다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국제 전략으로 보면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전체, 제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태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진짜 실력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중국이 그리는 미래 그림을 진짜 읽을 수가 있고요. 러시아라는 이 국가가 군사실력, 실제 작전실력이 어느 만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여기에서 러시아가 만약에 아까 bad 시나리오, 러시아 쪽에 나쁜 시나리오 가면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제는 정말 과거 휴양을 했던 이런 러시아 제국이 이제는 정말 완전 몰락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힘을 잃으면 중국하고 미국과의 일대일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더 관계가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힘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힘을 지켜줘야.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국제 질서에서 공동이익이 뭐냐면 다국적 체제를 갖고 가겠다는 거고 미국은 유럽이 중간에서 사실 중국하고 미국 사회에서 한번 해먹으려고 했죠. 유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다시 미국한테 갔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런 건 세계가 미국이 말대로 돌아간 세상이 아니라 다국적 질서를 요구하는 거고 미국은 아직도 내가 최고 행림이다. 내 질서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느 쪽의 위너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정말 러시아가 지면 정말 이게 저쪽 서방세계는 유리하겠지만 여기서 이긴다 이러면 정말 힘을 잃는 거죠. 미국의 힘을 확실하게 잃게 되고요. 그래서 국제 질서의 가장 큰 각 나라의 이해관계와 진짜 실력과 모든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 전개를 보고 있거든요. 결론을 보면 그때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이제 모든 게 다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거는 계속 전쟁이 온다, 전쟁이 온다 한 말 위에는 사실 11월에 이미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 속에 들어온 거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이 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행태로 봐서는 굉장히 말로는 동맹국하고 같이 가고 우리가 세계 역시 룰 제정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었고요. 리더십은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이 상당한 수준의 정확한 첩보를 갖고 있는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정확한 첩보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계산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미 알면서도 전쟁을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났고요. 전쟁을 못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계산적이라면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거니까? 만약에.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유럽을 특히 나토를 원래 나토가 흔들렸거든요. 확실하게 미국 쪽에 미국하고 유럽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낳은 거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직접적인.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유럽하고 미국이 손잡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뤄낸 거죠. 지금은. 완벽하게 다시 가장 강한 두 지역이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정부는 목표를 이룬 거죠. 그런데 대가는 누가 치렀죠? 우크라이나가 치렀고 유럽이 치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정보를 11월에 알면서 처음부터 막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그냥 계산된 거겠죠. 아니면 정말 미국이 착해서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다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 세계 많은 지역에 국가와 지역에 주는 인사이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정신 차려라는 거죠. 모든 이런 비슷한 이슈를 갖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군인이 아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지금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나리오 전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LG 다 러시아에 나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상당히 제재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출 통제 조치 면제도 한국은 제외를 했고 대개는 결국은 우리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이 받을 경제적 타격리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러시아에 수출하는 게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은 굉장히 선방, 이런 쪽은 타격이 불가피하죠. 일단 결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 국가잖아요. 무조건 적극적인 제재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보여주는 게 잘못하는 거죠. 동맹 국가가 언제 동맹을 보여줘요? 이럴 때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이런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넘어서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과의 상당 기간의 국제 무역 협력은 어렵게 되는 거죠. 실제 제가 아는 기업이 부산에 있는데 이미 지금 결제가 바로 멈췄거든요. 바로 이미. 그래서 러시아 국민과 한국 국민들 간의 이런 국제 경제 협력은 상당기가 스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한국도 원유하고 가스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스웨프트 결제가 안 되면서 전 세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느라기 때문에 원자재 쪽이 올라가면 글로벌 수출이 모든 산업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 기업은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이 떠나야 되는 굉장히 비용이죠. 어쨌거나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화되는 게 하여간 결코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상황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연히 한국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자산시장은 우리가 말하는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주식, 채권이 있잖아요. 그런 쪽 영향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자산시장이 원자재, 원자재 상품, 원자재 상품 시장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동하기 때문에 상품 시장에 투자 기회는 높아질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금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안전자산 추구 또 돈, 굴이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오히려 지금 되게 좋겠죠. 원자재 쪽 투자하는. 그런데 금융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지금 특히 채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러시아가 부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가 유럽이에요. 그럼 채권이 다 부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갖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 채권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와 지역은 바로 금융적으로 손실을 입는 거죠. 그 채권은 다 부실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타격은 있죠. 내가 아바타의 세계에서 내가 연예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나의 현실 생활에 방해를 안 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죠. 그 사람이 하나 더 생겨서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가상의 안유화가 실물에 나한테 연예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경제적 부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 시대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냐.